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타코야끼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보겠습니다. 마이크를 끄고 촬영해서 더빙하는 중입니다.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열 개를 먹고 싶었는데 마녀가 다섯 개만 먹으라고 했습니다. 당뇨이니 타코야끼 열 개를 먹겠다는 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. 마녀가 나가 있으면 분명 열 개를 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나가지 않았습니다. 저는 뽕몽청이 해산멍게 말미잘입니다. 이참에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지. 다 먹었네요. 어제 저녁에 딸이 4살이라며 자랑해서 저는 44살이라며 자랑하다가 딸을 울렸습니다. 나이를 앞으로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마녀는 예쁘다. 마녀는 천재다. 마녀 최고. 그리고 마녀가 더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암튼 아닙니다. 저번에도 마이크를 안 켜서 두 번 촬영하더니 이번에도 뽀그러네요. 마음이 콩밭에 가있나 봅니다. 다음에 또 마이크를 끄고 촬영하면 그날 저녁은 오이입니다. 혈당 한 번 보시죠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